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중국에서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죠. 대출 우대금리인 LPR이 1년 만기, 5년 만기를 각각 0.1%포인트씩 내렸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심리와 제조업 경기 동향도 기대에 못 미치고 청년 실업률도 예상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중국의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중국 정부가 더욱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엄격한 사회통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회불만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이유의 견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내부 분란을 다스리지 않고선 외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검열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시진핑 저작 선독을 전국 모든 대학에서 사상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전국 모든 호텔과 대형 연회장에 1500위안, 우리 돈으로 30만원 정도인 음식은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갈라라 얘기를 미리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대만을 갔는데 오늘은 중국이네요. 네.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또 한 번 크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앞으로 중국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조금 힌트가 될까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이게 올해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할 때도 리오프닝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까지 했고 그런데도 소비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런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도 큰 호재로 작용해서 뭔가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소비가 크게 늘거나 중국이 투자를 크게 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중국 스스로도 예상한 것보다 너무 경제활동이 저조해서 오히려 크게 지금 경기를 심지어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미래 먹거리가 잘 안 보이게 되면 중국이 크게 선택하는 기조가 있는데요. 그게 사회 통제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회 통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중국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최첨단 분야인 채 gpt를 비롯한 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데는 나타내기 힘들게 될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프닝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국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 통제를 강화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사실 통제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람 뽑아서 감독관으로 세워놓는다든가 공안을 많이 배치한다든가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 통제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또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ict 분야를 육성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ict 디지털 기술을 점점 첨단화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먼저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cctv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작년 기준인가를 봤더니 한 8억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중 절반이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인구가 10석이니까 뭐. 네. 그래서 중국인 2.4명당 cctv가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도시 20곳을 꼽으면 그중에 16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cctv를 통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치안을 다 잡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적어도 중국 일성지 도시에는 강력 범죄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여기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카메라가 최소 10개 이상 있을 거야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 10개를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중국의 일성지 도시 대부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기술을 알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황망한 사건이 있나 했던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부산에서. 네. 그 사건도 사실 cctv에 이렇게 딱 잡혔기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범인도 잡고 할 수 있었잖아요. 중국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지 오웰의 1984였나요? 네. 거기에 빅브라더가 나오면서 사각지대에서 주인공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은 소설에 나오는 사각지대마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바탕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기술 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안면인식 기술이에요. 안면인식 기술. 네. cctv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배범을 잡는다고 했었을 때 사실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배범 전단지를 들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거기 나와 있는 사진 보고 경찰관이 대조하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신호등에서 길 건너려고 신호 대기 중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편 신호등 밑에 있는 cctv에서 반대쪽에 지금 길 건너려고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수배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 그게 확인이 됩니다. 안면인식으로. 그러면 그 근처 공안에게 바로 콜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횡단보도에 지금 누가 지금 수배범으로 보이니 신원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보면 수배범이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아나운서님도 목욕탕 가보셨죠. 그러면 거기 벽에 수배범해서 전단지 한번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배범이 이렇게 a4용지 정도나 아니면 4절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수배범이 전화번호부만한 인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공안이 잠시만요. 검은 검색하겠습니다 하고 수배범 전단 전화번호부 같은 뚜껑을 막 넘기면서 애충 보다가 아닌가 보다. 가세요 하는 게. 귀찮으니까. 네.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 정부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ICT가 발달한 게 이것 때문에 발전을 시킨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면도 있어 보여서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것 같아요. 이따 자세히 들어보시면 진짜 박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점점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 모바일 결제입니다.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알리바바. 제가 아는 검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검사분께. 아니 영화에서 보면 범인 잡으려고 검사랑 또는 경찰이랑 다 어디 잠복했다가 딱 현장금 쓱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누가 그렇게 수사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하고 휴대폰 위치 정보만 확인되면 어디에서 뭐 했고 누굴 만났고 그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검사가 카드 회사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뭔가 그런 정보를 요청해서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처럼 어디에 사람들이 가는지는 또 거기서 뭐 하는지는 cctv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의 흐름을 또 포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개도국보다도 더더욱 빨리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 같은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걸 보편화시켰어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부정부패 자금을 줬다든가 음성적으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마구 돈을 송금해서 외화를 반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포착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소소한 결제까지도 전부 모바일 뱅킹으로 진행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조회하는 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거나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뭐 짐작이겠습니다만 아주 높은 위정자가 야 이 사람 좀 알아봐 하면 cctv에서 흐름 다 조회해 주고 모바일 결제 흐름까지 다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교적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신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중국이 이런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대표적인 신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블록체인과 코인은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전면 금지했어요. 우리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이런 거 불법화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바일 뱅킹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들여다보기가 쉽냐 안 쉽냐. 그렇죠. 중국인들 스스로도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코인의 댁에서 열광했거든요. 그 이유가 나도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주머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코인을 채굴하고 코인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나 서로 어떻게 보면 대금 지급들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빈틈이 생기겠구나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맞아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신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조건 선호용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규제 안 만들고 일단 마음껏 해봐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드론이에요. 드론. 우리 아마 집에 드론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브랜드가 dji라는 중국산 브랜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dji. 이 dji라는 중국산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76%에 달합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 꽉 잡고 있는 그런 중국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드론의 판매와 제조에서 가장 큰 교두부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드론에 대해서 먼저 규제하지 않아요. 일단 띄워서 마음껏 해봐라. 그러다가 후속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역 아래 넣는 게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 전술인데 코인과 같은 사회 통제의 저해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전면 금지하면서 미래 산업으로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통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냉전 시대를 거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훨씬 유리하다. 성장에. 이런 게 어쩌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통제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은 중국과 미국 양대 패권 국가가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소견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국이 공룡으로 성장하기 전에 중국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 드리면 싹을 자르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많은 산업들의 발달을 옥죄고 있고 중국의 경제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걸 더 미국이 독려하기 위해선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던 사회 시스템을 흔들려면 아까 말씀 주셨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욕구가 투영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국 내부를 흔들기가 더 쉬운 거죠. 그렇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던 지역들 그리고 민족들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낸다. 중국이 분열되면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점점 누군가의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마다 이런 소요가 일어날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통제를 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모바일 뱅킹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면인식 기술이라든가 CCTV 기술도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자꾸 독려하면서 그 디지털 속에서 사회 통제의 하나의 보편적인 수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그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이 챗GPT는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기술 개발에 독려를 할지 아니면 또 잠시 제재를 할지 코인처럼요. 어느 길을 갈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AI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AI가 되면 사실 AI라는 기술의 근절을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달리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챗GPT가 아닌 중국 내부의 AI를 조금 개발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중국도 AI 기술을 보편적으로 가장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챗GPT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숙제를 못 풀어서 그런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언론 통제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챗GPT와 같은 자연어처리로 다양한 창작물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가 만든 영상물인지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가 불혼한 서적 만든 거야. 누가 이 불혼한 영상물 만든 거야. 단죄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AI 영역에서는 중국이 중국 정부 자금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자연어처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적극적인 스탠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우리는 뭐 얘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저는 이제 PD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제 프로러스는 한 2시간 편성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금방 가서 퀴즈 내드릴 시간이 어쨌든 돼서 퀴즈를 일단은 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3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씩 보내드리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죠. 바로 판다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새끼 판다가 오늘의 퀴즈의 주인공입니다. 혈연관계로는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있습니다. 4살이 되는 내년에 중국으로 반환되는 이 판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교수님. 힌트 드릴까요? 힌트 시간입니다. 중국에 진출해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별명이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푸라는 캐릭터입니다. 디즈니의 푸. 네. 이 새끼 판다의 첫 번째 이름도 푸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힌트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바오, 러바오. 가족은 성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푸로 시작하는? 바오겠네요. 성을 수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힌트를 주신 박정우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답은 저희는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세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두 전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9230님의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심해지는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고민이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게 시청자 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서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중국도 잘 지내야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요즘 중국이 우리를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그만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컷인데 이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4곳 남았거든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그나마 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손뻗을 수 있는 데가 어디만 남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나라. 그렇죠. 대만하고는 거의 지금 전쟁 전이고요. 미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아직까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 우리 너무 등 돌린 척만 하지 않으면 계속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의 답하는 시간. 역시나 박정호 오늘 중국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래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거 답해 주신다고요? 네. 궁금하신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한테도 직접 물어봐달라고 해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실시간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장래성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살펴봐 드릴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충이죠.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7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8%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고, 임금 관련한 부담값을 많이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유수당, 법정휴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유수당, 법정휴무 등이 적용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연차 휴가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나 휴일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돼서요. 주휴일은 줘야 되고요. 주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주유수당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은 4인 이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5명이 일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해 주시고 관련 질문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601님이 근본적인 질문 주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엄청 많고 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일하는데 왜 연차나 월차 안 주나요? 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를 안 줘도 법적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의무가 없는 거지 주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가나 연차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그 회사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4명이었던 회사라도 신규 채용을 해서 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2년 1월 1일에 입사할 때 4명이었어요. 그래서 연차가 적용이 안 되다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1명이 채용이 돼서 5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입사한 걸로 쳐서 그때부터 매월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입사한 그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분도 다 적용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8408님입니다.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5인 미만 업체인데요. 주 5일 근무하고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지급하지 않는데 월 만근시 만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만근 수당은 사실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만근 수당이 주휴 수당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는 주 5일 동안 근무일 중에 결근이 없으면 만근한 거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근 수당이 주휴 수당 외에 별도로 우리는 한 달 동안 실제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면 너무 고생했으니까 별도의 수당을 준다. 이런 거라면 만약에 휴가를 가서 쉬는 날이 생기면 만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만근 수당이 주휴 수당인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 회사에서만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인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갖고 그 지급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6157님인데요. 2022년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 중인데요. 23년이 돼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 30분 출근 퇴근은 6시 30분입니다. 4인 이하 회사이고요. 연장수당도 안 주네요. 문제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회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23년도인데 지금이 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차액은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사업주는 그와 별도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 반에 퇴근한다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1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점심 휴게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매일 9시간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1시간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요. 물론 4인 이하 회사이기 때문에 50%의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근로자가 50%의 가산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은 아니지만 주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시간 질문 온 것 같은데요. 1965님께서 저는 주간만 일하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야근을 한 달에 일주일씩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시간 근무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면 12시간인데 일단 그중에서 휴게 시간을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휴게 시간이 한 2시간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은 10시간이고 매일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2시간 분에다가 만약에 5인 이상이면 그거에 50%를 더해서 3시간 분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다른 질문인데요. 9099님과 5308님 두 분이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같은 질문을 줬다는 건 진짜 현장에서는 정말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인 미만 제조업체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했습니다. 1일 금액의 150% 적용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말씀드린 대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딱 그 100%의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급이 1만 원인 분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8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150%인 12만 원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9358님께서 아파트에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평일에 한 사람씩 하루 휴가를 주는데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150%를 지급하잖아요. 아파트에서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비원 같은 분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돼서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하루 근로가 그거를 전제로 다음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12시간 분, 그러니까 24시간 일했지만 그 반, 24시간의 반인 12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질문도 8133님하고 9378님 두 분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또는 근무를 했는데 제대로 돈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7년째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평균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엄청 많죠. 그래서 베이비시터, 이런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가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이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사근로자법이란 게 22년, 작년이죠.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적용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급휴일하고 연차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경우는 몇 시간 일했는지, 몇 시간 쉬었는지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연 주신 분만큼 12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12시간 분의 임금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익명 비인임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도 참 억울한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대체 휴무도 없고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면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실 수 있지만 모두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통해서 채불임금을 산정해서 사업주하고 합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로 근로시간이나 채불임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합의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신분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회사 측과의 관계 때문에 이거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럴 수는 있어요. 노동청에는 익명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합의 과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지 밝히지 않고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만 명확히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긴 하군요. 다행입니다. 7357님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그 다음날 대체 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 수당은 평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5배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휴일 대체라는 것은 평일하고 휴일을 이렇게 맞바꿨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현충일에 근무를 하셔도 현충일이 평일이 되고 평일이 현충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일 대체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현충일같이 공휴일에 대한 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서면 합의 내용을 보여주세요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 서면 합의가 없다 이러면 휴일 대체가 법적으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5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평일에 신고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평일에 대해서는 내가 연차휴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쉬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 C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이신가 봐요. 최근 공무원으로 취직 후 연장근무를 하고 시간회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수당이 시간당 수당의 1.5배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공무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적용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민간기업 근로자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시간도 1일 4시간 그리고 1개월에 최대 57시간까지로 민간기업보다는 다소 긴 편이고요. 연장근로 수당도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고 분단위로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분이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을 빼고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금액도 직급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일반직 공무원 구급인 분이 연장근로를 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동일한 9,620원을 연장근로 시급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기업보다는 다소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였군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노무사님 수당 같은 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원만히 해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불임금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중재를 하는데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근로감독관이 채불임금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통상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확정한 채불임금을 받을 수 있긴 하는데 그리고 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소송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통상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많이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받는데 얼마나 평균적으로 걸리나요? 아주 짧아야 3개월이고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5인 미만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인 미만이라고 하면 대표가 포함된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대표이사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아,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가 기준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오늘은 그래서 5인 미만 그리고 이런 근로자의 날, 이럴 때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봤드렸는데 저희 직장 내 괴롭힘도 오늘 잔뜩 준비해 오셨는데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 또 찰찬히 풀어주세요. 오늘도 장래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윤종신의 팥빙수 2017년 라이브 버전입니다. 오늘 선곡한 이유는 중국의 사회통제에 다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금지곡 하나 선곡해서 추억의 노래 들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윤종신의 팥빙수도 한때 금지곡이었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오늘 정답은 푸바오였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1288님, 8191님, 9238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